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화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제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현대에서 현대그룹이죠 서산 간척지를 만들 때 6키로가 넘는 방조제 공사에서 마지막 270m 구간이 문제였습니다 그 물을 막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야 할 물들이 한 군데로 쏠려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5톤짜리 바위도 휩쓸어 가는 거예요 초속 8m의 군류가 생겼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학계와 선지구 건설사의 컨설팅을 의뢰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최신 장비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하나같이 안된다고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직원들의 말을 다 들은 정주영 회장은 한마디 합니다 임자들 해보기는 했어?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전에 한번 시도는 해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70m 구건에 유소선을 침몰시켜 유속을 줄여보게 그걸 물에 가라앉혀서 유속을 줄이면 그 다음에는 돌을 집어넣으면 채워 막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자 직원들은 모두 다 검증된 바가 없다고 그런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해요 정 회장은 다시 말합니다 해보기는 했어? 시도를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왜 안된다는 거야?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1984년 2월 24일 길이 322m의 폐유조선 워터베이호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제의 틈을 막았는데요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뉴스위크와 뉴욕타임즈 등의 정주영 공법이 소개되었고 전 세계에서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방법도 없고요 반대로 믿음이 있다면 방법도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보는 것이 다릅니다 4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마리아는 이제 막 임신했습니다 배가 나와 겉으로 알 수 있게 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그 아이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므로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하고 예언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엘리사벳은 믿음으로 고백해요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엘리사벳의 배에 있는 아기는 세례요안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을 때 태중의 세례요안이 기뻐 뛰놀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6개월쯤 되면 태중의 아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걸 느끼고 나서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어머니를 배웠다는 믿음의 고백처럼 태중의 세례요안이 태중의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놀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거죠 믿음의 말은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텐데 엘리사벳의 말 한마디가 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죠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4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수용할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곧 믿음의 문제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그 질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내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문제는 알게 하셨지만 그걸 이야기하기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틀리면 목회에 오점이 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엘리사벳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그가 믿음의 말을 함으로 걱정과 근심에 염려해 있는 마리아를 위로할 수 있고요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므로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므로 영적인 위로와 삶의 교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죄롬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알게 해달라고요 믿음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놀랍고 큰 일들을 이루게 하고 없어서 성탄에 하나님 참으로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고 성탄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며 내 삶을 다스리시는 은혜의 때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